안녕하세요. 부산맨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써주세요. 나는 여행 중에 엽서를 수집합니다. 그 우편은 50센트였습니다. 그 우편은 50센트였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Leave a message after beep.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소음 레벨을 줄여주세요.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The letter made me happy.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I lost the envelope som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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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빈티지 엽소를 샀습니다. He bought a vintage postcard. 그 우표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 이메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고유함과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엽소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대량으로 우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긴급한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스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는 가짜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써주세요. 나는 여행 중에 엽소를 수집합니다. 그 우편은 50센트였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삐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소음 레벨을 줄여주세요.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빈티지 엽소를 샀습니다. 그 우표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 이메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고유함과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엽소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대량으로 우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긴급한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스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는 가짜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써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여행 중에 엽소를 수집합니다. 그 우표는 50센트였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삐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소음 레벨을 줄여주세요. 소음 레벨을 줄여주세요.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빈티지 엽소를 샀습니다. 그 우표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 이메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고유함과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Embrace the calm and silence.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엽소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대량으로 우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긴급한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스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는 가짜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편지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이름을 써주세요. 나는 여행 중에 엽소를 수집합니다. 그 우표는 50센트였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내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삐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소음 레벨을 줄여주세요.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그 봉투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빈티지 엽소를 샀습니다. 그 우표는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 이메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이메일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대화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소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입니다. 고유함과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엽소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대량으로 우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긴급한 이메일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스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는 가짜 목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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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침묵이 필요했습니다.